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막바지에 다다랐죠.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때가 됐어요. 파이널 강좌 직전에 여러분들이 구모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은 바로 모의고사 실전 훈련이 되겠죠. 선생님이 작년에 그랜드슬랩 모의고사로 고수연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렇게 3회분 모의고사를 출시를 했어요. 그리고 컨텐츠는 그대로고 강의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4년 버전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메가스터디에서 이걸 구매해 주실 수 있고요. 시중의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올해가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. 영어가 쉬워질 가능성도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변별력은 또 확보하겠다라고 했고요. 그렇다면 그 변별력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어려운 난이도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.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. 여러분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점수를.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영어가 절대평가지만 1등급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.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연구한 끝에 탄생한 컨텐츠가 됩니다. 자 그러면 그랜드슬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. 다양한 주제별 소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제들이나 심리적인 내용들 다 배제하고 정말로 딱 봤을 때 실전에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들이 중복되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문장의 구문 자체가 지나치게 길진 않지만 아주 읽었을 때 여러 가지 문장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글을 통으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점 문항이지만 까다롭다 라고 느끼는 문항도 있을 것이고 3점 문항인데 비교적 수월하게 풀리는 문항들도 있을 거예요. 자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스킬을 통해서 여기 보고 여기 보면 답이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거나 평상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당황하게 해서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느끼게 만들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. 정답하고 오답이 정말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답의 근거나 소고법을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답니다. 33번과 34번이 보통 킬러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지금 이제 킬러 유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 고난도 문항의 확실한 솔루션을 선생님이 제공을 합니다. 자 듣기평가 속도가 작년 수능에서 1.25배 정도 빨라졌는데요.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. 교재는 2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듣기평가를 발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반영을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70분 동안 실전 모의고사로 듣기와 독해를 미리 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보통은 주말에 좀 시간을 내셔서 점심 드시고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딱 시간에 맞춰서 풀어주시는 것이 좋아요. 70분 완벽하게 다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. 난이도가 1회가 가장 어렵습니다. 그리고 2회하고 3회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적응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. 먼저 다 풀었으면 채점을 하세요.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.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답을 골랐는지 복귀를 먼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답을 이렇게 찾아 나갔는지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게 된 뒤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세요. 내가 4번하고 5번하고 헷갈렸다.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이렇게 표시한 뒤에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답을 선택했다.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. 전문항을 다 해설하지는 않아요. 어떤 문항 해설할 거냐면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왔던 28문항 중에 한 18문항 정도를 해설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도표 문제나 일치 불일치 빼고요. 그 다음 목적이나 심경어조 빼고요.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틀릴만한 것들 그리고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최소 18문항은 선생님이 직접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. 소거법과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드릴 거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출제되었는지 출제 의도를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. 단순하게 모의고사 해설이 아니라 출제 의도까지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구성을 왜 했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원리는 딱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점처리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.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보정 점수가 필요한데요. 여러분은 각 회차별 난이도에다가 여러분 받으신 점수에 8점을 보태셔야 돼요.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아시겠죠?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도 파악하고 실전욕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. 여러분은 열심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해 라고 하시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가서 또 열심히 답글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3회분밖에 안 되지만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액기스만 담은 그런 알찬 강의 밀도 높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 See you later!